코로나19로 신천지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탈퇴를 결심한 교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신천지 탈퇴자들의 정착을 돕는 교회 매뉴얼이 나와 관심을 모읍니다. 컨퍼런스와 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는 교회성장연구소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회심을 돕는 신천지 진단과 교회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신천지의 포교 방식과 교육 내용을 통해 신천지를 예방하는 방법과 회심한 성도를 위한 교회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이 남겼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는 신천지는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뿌리 뽑아야 할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회심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